일단은 흥행을 국뮤에서도 이제 본토에서도 못한다 하는데 이제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겠는데 아 막 초능력 이런거 한마디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능력 배틀 이런거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추천합니다 탁터스님 오우 노우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 시체폭발이라도 먹자 저기 사망시폭발합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움을 물고 난쌤니라 도움을 물고 난쌤니라 이런 안드가 하나도 안나오네 이거 아우 이건 괜찮네 근데 마너 소모가 너무 커지는데 그러면은 일단 넣어놓자 넣어놓고 이것만 씁시다 이것만 쓸고 그래서 폭탄 장전하고 톱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피구르 일단 한방 가가지고 한방 더 원래 체력 증가 아이템을 쓰면은 체력이 늘어나진 않지만 신성한 상에서 먹는 오늘 어 죄송합니다 하트를 먹으면은 체력이 차죠 아 유리대포 또 나왔어 하하하하 추가 생명 아 추가 생명 먹어 사망시 체력 100으로 부활합니다 아마 50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유리대포가 있어서 아 이거 느리네 아아 안돼 이거 느리면 안돼 야방 쐬고 빵 터지고 빵 또 쓰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아니 내가 전에 플레이할 때는 이 강철까지 다 없애버리더만 또 왜 안 없어졌지 희한해 게임이 희한해 게임이 희한해 하하하하 저거 터지면은 흐흐흐흫 흐흐흐흫 저거 저도 죽을텐데 뭐 3번 쓰지 말자구요 함부로 흠흠 어디까지 터진 직접적인 저 화염 범위가 안 나와 완도가 있네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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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 상태 수정 기폭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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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있으시겠다 아 그래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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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el 지진 지진 그래도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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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잔 그룹 사 없이 다 수락 도 지한 presumably 빵빵 터져라 빵빵 터져라 빵빵 빵빵 시원하게 터져라 아 좋아요 미친놈이다 아 이거 여기다 쓰고 싶은데 미치 죽었어 이야 방금 쏜거 봤습니까 아 세상에 죽었어 님들 부졌어요? 와 이거 때문에 죽었어 이거 왜 적용 안되냐 미친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만난 차라리 아 내 목숨을 이렇게 난리네 아 진짜로 더 무서운거 나는데 아 데미지 빌드 슬라임 한개 이거를 굳이 완드 사양이 살짝 괜찮네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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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폭탄이 먹고 싶은데 폭탄이 안나오네 타이머도 필요한데 말이죠 타이머도 저러고 안 되겠다 폭탄을 버리겠습니다 폭탄을 아 왔다 여기다 쓰고 가져갑시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끝까지 조금만 가보고 아 저렇게 있네요 아 저렇게 있네요 반대가 여긴 인증요구 조심하고 한번 써볼까 그냥 평범하죠 아 맞다 아 맞다 시체가 폭발하지 미친 피쪽 피 아 달달하다 아 달달하고 시원하고 저기 또 있거든요 떨어지고 아 뭐 이런 것만 자꾸 나오냐 폭탄 없어 폭탄 과감 과감 아 명독 카붐 없습니까 카붐 카붐 아 죽겠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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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헣 헤트 먹고? 헤트 아.. 이거 뭐 달걀살인마가 뭐 되라 뭐 이런 얘긴가? 아니면 600원 주고 이거 데미지 추가를 뭐 그런 얘긴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또 뭐야? 용량이 뭐 두 개밖에 안 돼. 허 쓰레기. 데미지 필드. 아 이거 인크리즈 만화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 펑 로토리가 먹힐까? 먹히네요. 근접 면역도 가져갑니다. 이건 가져가자. 휴면 상태 수정. 이건 가져가고. 3번에다가 충전 시간 감소랑 이거랑 넣고 그러면서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갑시다. 기분이가 좋으니까. 죽음의 십자가. 이거 지금 쓰면 저 죽어버리죠. 이거 버리고. 슬라임 안갱 가져가야 되고. 번개 충전. 이거 쓰다 아까 죽었죠? 저거 쓰지 맙시다. 타이머. 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중에서 빼고. 아 술 한 개 나오지. 술 한 개 나왔으면 내가 죽었겠다. 하하하하. 비그룹 이제 쓰지 않죠? 빼고. 육각형을. 이거를 이렇게 써보려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세 개 밖에 안 되잖아. 어음. 음. 4중 여기 있죠. 4중 여기 있다. 아 이거. 그리고. 해서. 육각형. 뭐 이거는 안 쓰고. 일단은. 직선으로 나가는.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 쓰고. 타이머는 넣고. 너도 이제 필요가. 쓰읍. 없을까? 어. 이거 이대로 쓰는게. 괜찮을 것 같군요. 단거리 볼트. 뺍니다. 이거 쓰다가 또. 자살해버려요? 아니면 에너지 구체를 하나 넣을까? 어느새 체력이 90이네요. 추가 생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 나 아직 여기였구나. 야. 하하하하. 강력한 샷건이다. 자. 천리안 써주면서. 화약 플라스카 있네요. 야. 야. 329. 하하하하. 둥지가 사라져버리네. 변신 무르핀. 응? 오. 산성골 나왔다. 오! 블랙홀 나왔다. 굿. 아니 근데 블랙홀 나온 완드의 사양이. 블랙홀을 못쓰는. 사양이네요. 블랙홀 한 발 쓰는데 필요한 만화량은 180인데. 저 완드는. 총. 만화가 160밖에 안되는. 어. 완드네요. 어니 이건 뭐지? 아. 불꽃 볼트를 대체할 마법 볼트가 나왔군요. 근데 트리거용이에요. 어 이쯤 되면 렉이 걸립니다. 픽셀이 워낙 많아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불꽃. 불꽃놀이네. 이것도 폭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데프를 쓰면은 엄청나게 큰. 폭발력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안 가져갈게요. 그리고 재미난 점. 저 완드를 보시면은. 아. 이거 다 아니오네. 요. 트리거용으로 쓰시는. 지팡이들 보면은. 요. 약간. 그. 핵이랄까요. 구슬같은게 있습니다. 어. 트리거용 지팡이는. 요런. 동그라미. 핵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얘도 있죠. 요런거. 구슬이 박혀있죠. 얘도 구슬 박혀있고. 얘도 보면은. 트리거용. 랜덤이 아닌. 서순이 있는 완도라는거죠. 서순. 셔플용은 이제 그냥 막대기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슬이 안달려있어요. 셔플용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구슬이 안달려있잖아. 이거는. 셔플이다. 이 말이지. 어. 이건 뭐야 이거. 트리거. 이거는 한방, 쏘면은. 하고 터지겠죠. 얘는 뭐겠습니까. 얘도 구슬이 없잖아요. 얘도 셔플입니다, 셔플. 헤이. 뭐야 이게 이거 가져갈래 뭐야 이게 얘는 뭘까요? 얘도 트리거겠죠? 트리거용 어 천천히 내려가보도록 할까 이제 저거 봤던건가? 기억이 안나네 이거 좀 쓰자 버스킴을 써서 데미지도 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을거에요 안봤던건데 필요가 없네요 천리안도 쓰고 그냥 내려가자 먹을게 없네 그냥 필요한건 거의 다 먹었네요 무거운 사격도 나왔습니다 무거운 사격 똑같애 먹어주고 유정이랑 무서운것들 잔뜩 나오네 이거 이거 그러면은 폭발 면역 좀 떠라 제발 절대 안뜨네 거지같은거 이거 돈 모아서 저 폭발 면이라도 좀 먹을까? 척수 여기다 다 버리자 이거 쓸일은 없을겁니다 이게 또 피를 산성으로 이거 또 쓸일은 없을거에요 저거쓰다가 오히려 내가 죽어버리니까 어 이거 좀 적절하네요 속도 증가가 있어서 그런지 음 그러면은 아 이걸 하나 더 넣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건 가져가고 블랙홀을 여기다 씁시다 블랙홀을 여기다 쓰고 블랙홀을 여기다 쓰고 블랙홀만